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기후변화의 요인과 영향에 대해서 학생 ABC가 얘기를 했어요. 그랬을 때 맞는 것은?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. 자 일단은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는 지구 외쪽 요인이죠. 자 미리 결과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면 경사각이 23.5도에서 22도로 감소했대요. 자 이렇게 경사각이 감소하면 북방구든 남방구든 모두 다 이제 남중고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연교차라고 얘기를 하죠. 이 연교차가 줄어들어요.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결론이다.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기권에 유입을 했대요. 그러면 이제 차단을 하게 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죠. 자 차단하게 됨으로써 기온이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. 이런 것들 알 수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판의 운동으로 인해서 수륙봉표가 변화할 것이다. 이건 비열차 혹은 반사도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학생 A부터 가에서 북방구와 남방구 모두 여름철에 남중고도가 높아져 그랬어요. 남중고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. 평균 기온? 그게 올라간단 말이죠. 여름철에 더 뜨거워지고 겨울철에 더 차가워지면 그 연교차는 훨씬 더 커진다. 그런데 우리는 경사가 감소됐기 때문에 연교차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 얘기는 여름철에 남중고도는 줄어들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남중고도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남중고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남중고도가 더 낮아져서 여름철에 더 시원해진다. 조금은 더 시원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나에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 기온이 감소하니까 태양복사 에너지량도 감소하는 거 맞네요. 자, 다에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변화가 생긴다. 네, 순환의 변화가 기온의 차이가 변하게 됨으로써 순환의 변화가 당연히 생기겠죠. 자, A, 누구야? B와 C, B와 C와에서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또 있나? 자, A, 누구야?